제일 긴장했는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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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아이씨 뭐야 스킨이 남겼어? 잘했어 오빠 잘했어 오 뭐야 안 죽어 안 죽었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 오늘 베드워즈 할건데요 이거 스킨 아주 예쁘죠? 이거 해적 스킨이에요 오늘 약탈 베드워즈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요즘 오프닝은 대충대충 하시는 거 같은데요? 그러니까 아직 컷 뜨는 거야? 너 너무 예리했어! 예리한 죄로 아아아아아아악! 왜냐면 내가 무릎이 다쳤는데 카톡을 하지 않나? 나 이제 슬슬 귀찮은 거야? 아니 뭔 소리야! 나 변화를 좀 주려는 거지 오프닝에 진짜 변했어 누나! 진짜 변했어! 오늘 여기 약탈 아이템을 좀 봐보세요 여러분 초심을 더 좋게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! 약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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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나 내놔! 내 거 없어! 아니 보시면요 어 뭐야 아 이거 없어졌어 나 하나만 줘 얘들아! 아니 누가 다 가져갔는데 이거? 어 나도 없어졌어! 야 하나만! 각별님 굽신굽신! 아! 뭐야! 굽신굽신! 어딨죠? 다 약탈 아 다 썼어!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거 약탈에 우클릭을 딱 하면 아까 머리가 나왔죠 그 머리를 누르면은 그 사람의 아이템을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템이 내 머리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명당 한번만 쓸 수 있어!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라더를 뺏었어 그럼 나는 이제 아무도 뺏을 수 없어 오케이? 아이템은 한번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템 초기화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잘 쓰시고요 만약에 내가 수현이를 뺏었어 근데 또 각별님이 수현이를 뺏으면 완전 망하는 거죠 아 그 약탈 아이템은 안 뺏어지는 거지? 네 그거는 아마 어 그것도 뺏어지나? 그거는 모르겠어 이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섭쩍 소리잖아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 건데 오늘 팀은요 잠뜰 수현 그거 과도별 라더 이거 코아초 코아초 저번에 이상하게 탈락해가지고 코아초 한 번 더 할게요 왜? 언니! 왜? 나 왜 맨날 언니랑 나랑 같이 팀 안 시켜줘? 아 그거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싫은데요 아 할 건데요? 싫은데요 싫은데요? 님이 싫어도 할 건데요? 내가 한동안 배드워즈밖에 안했어 야 수현아 우리 이길 수 있다 요즘 재밌어갖고 배드워즈가 한동안 배드워즈밖에 안했어 야 오늘 침대 파기가 10분 후에 되네 근데? 야 오늘 왜 이렇게 어둡냐? 아 맞아 이건 침대 파기가 따로 되는 거야 뭐야 나 여기 가운데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 가운데 아니잖아 아니야? 나도 양털 좀 가세요 여기는 가이아였어 수현아 거기 우리 나무로 1차 맞고 막아놔 기지 일단 나무 막아놨어 어 안 돼 이게 난 안 올 거 같아 15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 예예 수현아 이거 중앙까지 가는데 좀 부족하다 양털 좀 저같은 서민은 중성을 다할 것으로 명세합니다 모든 침대 파기까지 8분 이거 별로 침대 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데? 기다려봐요 일단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냥 돌진해야 돼 어차피 침대 파기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그 거미랑 갑판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만들고 가려고 하는 중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손이 컵이고 내 손이 칼이야 아 그래요? 뭐 그래 보십쇼 그럼 가벼운 그렇게 하죠 이거 가운데를 먼저 먹어야 되나? 예 맞아요 제 생각에 딱 그거예요 먹은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부터 갔어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 자기 금수주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? 아니 야 오늘도 다시 부더지는 그런 날이야? 시간 지나간 그렇네 그거 모르겠다 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? 어? 어? 아닌데?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? 왜? 왜 사람을 몰아가? 약탈 아이템 뭐야? 나 솔직히 말할게 진짜 미안한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 죄송한데 저 아까 설명드릴 때 따뜻하고 있었거든 저 약탈이 뭔가요? 이름만 들었거든 그거 아이템 사서 어 우클릭하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뜨거든? 어 그러면 그 사람 아이템이 다 없어져 아 진짜?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다 생산돼 네 머리 위로 생산된다고? 야 코어방 다 왔거든 지금 여기? 나 빨리 이거 먹고 가야겠다 집에 오케이 오 방금 방금 스텝 잘못 밟아서 떨어질 뻔했어 아 떨어지면 안 돼 누나는 안 돼 누나는 안 돼 또 떨어질 뻔했어 야 야 이거 떨린다 야 누나는 안 되지 누나는 안 되지 여덟곱 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떨리네 뒤에 쫓아올까봐 말이야 됐어 그치 야 야 야 수연아 누나가 1등으로 가서 먹고 왔어 잘했어 일단 내가 철검 응 상자에 넣어놓을 테니까 써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누나 다이아 갑옷 맞춰 어? 다이아 갑옷? 어 그래 다이아 갑옷 맞추고 내가 가서 잘 싸우고 올게 어 사람들 애매하게 다 뺏어 야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게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치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양털을 말이야 하긴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 어 여기 위치가 좀 오늘은 찾기가 힘드네 원래 막 집 앞에 바로 있고 막 그래가지고 눈에 잘 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어딘지 모를 것 같은데? 그러면은 난 좀 조심해야겠네 이거 누가 하는지 뜨잖아 어? 누가 하는지 뜨나? 어 나 할게 코앗고 한다 어 코앗고 해봐 지금 한번 했어? 뭐 나왔어? 뭐 나왔어? 뭐 나왔어? 아 머리 위에 뭐 안 떴어?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닌 멀리서 보면 그거 다이아몬드 갑옷이신 줄 안다 머리가 설마 왜 싸는 중 다이아몬드를 다른 걸 사지 말고 다이아몬드 갑옷을 만들어야 돼 저걸로 레시피를 안 막아놨더라고 일단 올라옴 오케이 광물 리젠 속도 증가 어차피 집에서 잘 되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담돌이다 담돌이 다이아몬드 가보신대? 잠깐만 저거 잡으려고요? 오케이 물은다 물은다 조금만 손빵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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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늘 낙있네 때려봐요 그거 다이아몬드 갑옷 난리개 예 때리는 중 어 나 큰일 났다 오케이 컷 에머랄드 먹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одном 게랑했네 아까 위에서 야 나 그리고 에메랄드 들고있었는데 빡겼다 야 넌 지금 뺏길 줄 몰랐지? 영양에선 좋은 거 있으면 그 바로바로 쓰러진다고 알면 상지 안해 누나들 수명 물약 하나 사가지고 아 두 개 사가지고 한 번 가볼게 좋지 누나 전문가잖아 그거 지키고 있어 볼래? 어 기다려봐 도약 써가지고 아야야 약탈이 아니고 도약 써가지고 누나가 한 번 가볼게 철갑옷 같은 거 하나만 사볼게 누나 갑옷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가볼게 누구 거 보시지? 저 갑옷 입으면 안 되지 흠 코아가 지금 저쪽 섬에 있고 코아가 어? 저거 누구지? 초우인가? 공격 올 때 왠지 약탈 쓰면은 되게 그럴 거 같은데 어 초우가 지금 밖에 있네 한 번 가볼까 저쪽으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누나 간다 눈따라 코 안에 간다 화 코아가 번호색인가? 보나색 아 보라색 야 보라색이야? 응 cido basic 응 호우 ешь 오 핀이 아 이쁘 으 ø 어허 아니 천천후 아را 죽는구나 아니 초초우씨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죽어요 저한테 5초초우 발 왜 끼졌어! 5초초우 뭐야! 오! 이제 있는게... 야 니가 잡았어? 응 괜찮아 우리는 이제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이제 우린 좀 더 신중하게 쏠 수 있는거야 그치? 맞아 이거 가보... 끼고 가운데 가는게 나아요 저기 왜 박살났어? 그러니까... 박살냈네? 나 뭔가 이거... 우리 보라색 아니지? 우리 녹색이잖아요 보라색 아니지 오케이 일단은 에메랄드 파밍 에메랄드 가운데 가서 좀 묶여서 챙겨봐요 네 지금 4개 먹었어요 오케이 저희가 이게 에메랄드 파밍한게 좋은게 높은 지대가 우리 쪽이거든요? 우리 집 쪽? 그래서 잘 일로 안와 오케이 6개 먹고 3개 정도 더 먹고 갈게요 다이아갑바 2개가 12개니까 통합이 집에 3개 있다 했으니까 일단 나 다이아몬드... 아 이거 신발 주는구나 괜히 신발 만들었네 아이씨 일단 다이아몬드 2개 만듬 그... 가운데 있어요 지금? 네 가운데 있다가 혹시 누가 다이아몬드 갑옷 들고 오면은 예 그럼 나한테 말해요 내가 그 사람 약탈 써줄게 아 오케이 나 집 가서 정비 좀 할게요 집 가있어봐 같이 가야될거 같은데 그래? 아 한명만 어떻게 해서 해보게 어차피 우린 살아나잖아 쟤네는 못살아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해봐 그럼 어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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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까비 아 코한테 죽었네 어 까비 아 이거 아 저 초독팀은 안 들어가나? 아니 초독팀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헬로 아 그 일단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로 다이아몬드 갑옷을 먼저 사 뭐야 모자 어떻게 얻었어요 근데 아 그 다이아몬드 얻어가지고 조합했다니까 조합해도 되는거야 이거 베드오즈? 조합해도 되니까 아 원래 되는거였어? 돼 돼 돼 돼 아 그래요? 여기서 돼 아 저번에 뚜롤한테 안 됐나? 아 몰라 나 국벨님은 믿어 국벨님 책임이 책임져주겠지 아 몰라 저거래 나 그래서 이겼어 아니 뭐야 나 내가 할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국벨님이 했으니까 뭐 괜찮아 어서 이기면서 1등이야 아 안 된대 안 된다 이 악마야 아 어쩔 수 없네 아 어쩔 수 없네 이거 한 것까지 그냥 쓰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까지 쓰겠습니다 왜냐면 저거를 안 하면 제가 억울하니까 아 이거 다이아를 잊고 있기도 애매해가지고 와 아이템 뺏기만 근데 철이 제일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어? 초독팀 에메랄드 먹는데 초현이 에메랄드 먹어? 어 약탈 안 되나? 저거 아니 다이아가 은근 무슨 뭐야 큰 데가 없어 딱히 이거 약탈했어 어? 근데 에메랄드 안 먹었는데? 어 그래? 어 어쩔 수 있지 없었어? 근데 아무것도 아이템? 우리가 다이아밖에 없었어 도약을 하나 써가지고 어차피 다이아는 계속 나오니까 나도 그거 당했는데 나 아무것도 없었어 아하하하 왜 너만 하지? 뭐지? 어디있지? 얘네? 야 얘네 여깄다 이 뒤쪽에 있다가 내가 가서 톡 차야겠네 이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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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죽여야 돼 아아 쟤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와 와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아홉개 놓을테니까 아홉개 다 신속으로 바꿔 놓았어요 저 신속 저 저 저 잠깐만 저 그 다이아운드 구멍 하나만 사고 신속 사줘요? 아니 제가 샀어요 여기 사고있어요 나머지 다 신속 사라고? 예 신속이 중요해 치고 빠를 수가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추격이기도 좋고 여기 서서 가운데가 우리가 먼저 가서 먹어야 돼 오케이 일로 오사 네 약탈 약탈 가져왔어요 제꺼? 뭐 안 가져왔는데 약탈야 가져올게요 제 생각인데 일단 눈치 게임 눈치 싸움 한다고 이거 도약을 아니 지금 당장 약탈을 바로바로 안 할 것 같긴 하거든 응 은근 그래도 머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오빠 응 우리 전략을 정했어 일로 와봐 뭔데 오빠 이 높 오빠 양털 엄청 많이 사서 이 높이까지 와봐 야 그렇 우리 이렇게 해갖고 천공에서 맵 줄어들면 가운데로만 조금씩 이동하자 초우야 그러다가 이제 화살 맞는 거야 아니 화살 여기까지 절대 안다 보이지 독필림이구나 좁아졌어 혹시? 잠시만요 상점에 못 갈라나? 아 이거 못 간다 어 갈 수 있다 아니야 요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시간 동안은? 뭐야 누구 저기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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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 안에서 내가 각별 빨리 와요 오케이 오케이 야 쟤 겁나 쌓고 올라가 어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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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를 좀 아껴야겠다 그러면 오 쟤 쏬나 응 화를 아껴 각별 쪽이 쏜다 저기 초우 우 coû 183 오오 죽진 않았어 오 죽진 않았어 오 죽진 않았어 오 오 뭐지? 근데 거기 있으면 좋은 전략이 아닌 거 같은데 저거 오 야 우릴 쏜다 왜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? 오빠 응? 오빠? 왜? 나 좀 볼래? 너 왜 거기 있냐? 모르겠어 오빠 근데 여기 가운데에 섬 있어 보여? 어 보여 오빠 잘 있어 나의 방법을 써서 좀 잊어줘 우와 저게 안 맞아? 아 누구 맞았다 오 맞았다 코 맞았다 떨어졌다 아 나이스 보라티 컷 야야야 오른쪽 오른쪽 잠뜰에 쏴 잠뜰에 쏴 오케이 뭐야 저기 그냥 있는 거야? 맵 서쪽 맵 서쪽 거기서 아무리 때려봤자 우리는 안전하다고 아 저희 그러면요 미리 내려가실까요? 저기 자리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 저기 쟤네를 모르게 계속 견제만 해 갈 필요 없어 잠뜰에 쏴 오케이 어이 쿨 왔다 아이씨 오케이 잠뜰에 한 대 맞췄고 둘 다 왔어 둘 다 오케이 한 대 맞췄어 이거 활전이네 야야야 너무 아파 활 조심해 수연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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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연아 너 쫓아가 너 쫓아온다고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저기요 저기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요 저희 지금 바빠요 저기 아직 안 끝났어요? 저희 바빠요 네 어어 예예예예 클났다 아 활 겁나 펴다 안 돼 뛰어라 누나 위여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갔어? 하나 둘 이거 그냥 방벽 싸움이야 방벽 싸움 아닌거 같은데? 위로 올라와 안돼 황수현 어디갔어? 일로 오세요 여러분 아 이거 각별님 팀이 왜이렇게 승률이 높지? 각별님 팀이 나 한 사람도 안 죽였어 나 다 죽였어 일로 오세요 친구들 이거 내가 잠뜰팀을 해야된다니까 왜? 왜? 그래 다음에 그러면은 저우당 나랑 팀할게 다음에 다음 기대해주세요 나갔어 야 일로와 나 왜 안와 나 이거 다 모아겠다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약탈 해적 배드워드 였는데요 호랑나비야? 어떻게 알았지? 이제 알았다니 여러분 이제 알았대요 해적이라서 약탈인거 오늘 우승 팀은 각별 라더 팀입니다 박수 와우 그리고 2등 저희 잠수 팀 그리고 3등 우리 초코 팀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배드워즈 보고싶으신 컨셉 댓글에 많이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강남 부동산 우승 상품 컨셉이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자 안녕 아우 그거 좋을거 같아 아악 이렇게 흡인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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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